자, 8번, 자쪽 평면에서 자쪽 평면에 원점 0,0이 있고 0,0 맞죠? 그 다음에 4,0, a.2, 4,0 이렇게 있죠? 어딘가 P가 있는데, P가 있는데, 이렇게, 이 각이 일정화되지? 맞아, 안 맞아? 이 각이 일정화돼? 이해해야돼? 너네가 각이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너희들한테 뭐가 있지? 원주각이죠? 원주각을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팩트는 원의 뭐가 돼야지? 현이 돼야 되겠네? 이해되는데, 이게 원의 현이 돼야 되는 거지? 맞죠? 원은 2점하고 2점을 지나고, 맞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원의 1번이 되고, 제일 커야 되지? 맞냐? 그럼 원 하나 그려볼까? 원 하나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지나? 이해해야 돼요? P가 1,4분면에 있어야 돼? 되니? 안 되니? 이해 되죠? 그런데, 이 새끼 길이가 얼마야? 둘레가, 아, 이 새끼가 아니지? 1,4분면에 있어야 되는 거지? 맞죠? 1,4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이해한 거, 안 하고? 이해한 거? 이해하지? 되지? 되죠? 이 둘레가 얼마라고? 7이래? 맞죠? 그러면, 여기 수직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이렇게 하면 이게 멋든, 영어로. 자, 알겠죠? 그래서, 반지름 R이라 하면, 맞지? 어, 파이 R이 7인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지? 이게, 단원이잖아? 파이 R이 7이고, R은 5분의 7, 이래 되겠네? 되냐? 안 되냐? 되죠? 그랬을 때, 5P,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점까지, 이 길이의 최대값은, 그대로 지름일 때네? 이해하죠? 그래서, 답은, 8분의 14, 이래 되는 거야? 알겠니? 생각이, 뭐라고? 각이 일정해야 되는 거니까, 원위의 점이라고. 얘를 편으로 하는, 원위의 점. 알겠지? 물론 되게 많지? 그중에 특별하게, 여기가 7대는 걸 찾은 거야? 되지? 11번, 몇 번? 11번, 자, Y는, Y는, X제곱 더하기 2X래요. 자, 이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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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대칭이래요. 서로 다른 두 점 AB가, 대칭이래요. 이 직선의 대칭, 이 AB의 좌표를 구해봐. 어떻게 풀면 돼요? 이게, 봐봐. 뭘 이용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직선 기울기가 수직. 그 다음에,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이용할 거잖아. 그럼 이제 이 점들을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A제곱 더하기 2A, 맞아? 여기 B, B제곱 더하기 2B,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기울기는 얼마? 기울기는 A-B에, 여기서 이거 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두 배에 한 표 곱아. 그죠? 이게 얼마면 돼요, 기울기가? 1이면 되네? 되지? 이거 왜? 이거 점잡혀야. 아니, 아니구나. 그래도 들어야. 그럼 이게 A 더하기 B 거야? 그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나와, 안나와. 이하노? 영향이 되지? 응, 영향이 되지. 그 다음에, 중점은 뭐가 되지? 2분의 A 더하기 B의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두 배에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두 배에 A 더하기 B는 2 곱했다? 마이너스에 A 더하기 B의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식이라고 나오지? 이거 둘이 연립하면 되겠다? 얘 해야네. 질문하신 양반 알겠어? 어? 누가 했어? 아무도 안 했어? 집사 한번 봐. 자, 이게 Y는 2X제곱이고, 이렇게 해서 Y는 X 있는데, 여기에 무슨 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정사각형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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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각형. 이해해요? 여기에 무슨 사각형이 들어가 있다고? 정사각형이 들어가 있어. 이게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정사각형이 들어가 있으려면, 이 새끼는 기울기가 일단 마이너스 1이지? 이해해?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대놈, 가까이 돼요? 맞죠? 그럼 이게 경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야? 하노? 그럼 이 점을 놓을 수 있죠? 어쨌든 2위에 있는 점인 거니까. 그죠? 그럼 A, 2A제곱 놨다. 그럼 이 점은 내가 B, 2B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쓸래? 이게 보면, 이게 마름노잖아? 지금 보면. 이해하네. 그죠? 그러니까 이 새끼, 그죠? 여기 X좌표가 A인 거지?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럼 여기는 A, A이네? 이해해요? 그죠? 그럼 여기는? 2B제곱이지? Y좌표가. 그럼 X좌표도 2B제곱 이렇게 되겠네? 돼야 안 돼요. 이해하노? 그러면 내가 A, 2B 구할 수 있는 식만 꺼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못 쓸 수 있어. 얘기해봐. 못 쓸 수 있어. 일단 이 새끼 기울기가 얼마지? B-A분의 2배에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 새끼 기울기가 1이지? 맞아? 그럼 A 더하기 B가 1분의 2이라는 시간 나오네? 혹시 하나만 더 땡기면 되겠다? 그렇지? 신입도 못 땡길래? 못 땡길까? 이게 정사각형이라며? 그러면은 이 길이 갖다 땡겨도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얘랑 얘랑 평행히 하면 얘랑 똑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너네가 해봐. 알겠지? 내가 할 줄? 자, 이거 기울기? 아, 얘랑 얘랑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 어, 이거 좋겠다. 자, 2B제곱. 2B제곱 마이너스 A분의 2B제곱 마이너스 2A제곱.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A. 이거랑 나오겠네. 얘 해야 하네요. 얘 하지? 어? 너네가 해? 어? 그거 금방 나오는데? 시구래? 뭔브래? 시구래? 이거 안 했구나. 왜 안나오는구나? 이거 빼기는 했구나. 없으신지 알 수 없구나. 할 수 있지? 네. 어? 드세요. 자, 그 다음에 19번. 자, B제곱 더하기 A, C제곱 더하기 K의 B, C제곱은 L의 B, G제곱 더하기 C, G제곱. 맞죠? 삼각형 A, B, C의 무게 중의 씬, 여기를 G라고 했죠? A, B, C. 이해 되죠? 네. 여기 봐봐. 여기 못 쓰면 돼요. 여기 보이는 게 A, B제곱, A, C제곱이죠? A, B제곱, A, C제곱은 2배. 이거 M이라고 차. 그죠? 그러니 2배의 Z는 A, M제곱 더하기 B, M제곱. 이렇게 쓰면 되네?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K, B, C제곱은 뭐라 쓰면 돼? K에 B, C. 이거는 2B, M제곱이죠? 그러니까 4B, M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2, A, M제곱에 2, A, M제곱에 2 더하기 4K에 B,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B, G제곱. 이거야 이거. 또 B, G제곱, C, G제곱. 그러니 또 이 새끼는 뭐라 쓸 수 있어? 2배의 G, M제곱 더하기. 그죠? B,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해하노? 이해하죠? 그럼 2배의 G, M이라는 건 이 새끼의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 A, M제곱. 3분의 1, A, M제곱에 이렇게 쓰면 둘이 갖다 놓고 하면 되겠네. 이제 계속 2, A, M제곱. 여기 L 높아고.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이해하지? 계속 2, A, M제곱. 이해해야 돼. 여기 2잖아. 이렇게 높아면 그게 2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하지? 그러면 L 나올 거고. K 나오겠네? 이거는 이렇게 풀어도 돼. 만약에 어려우면 이렇게 풀어도 돼. 앞으로 올려. 여기가 X죠? 여기가 Y지? 여기에 A, B 놓고 여기 C, 0 놓고 여기 빼기 C, 0 놓고 여기 빼기 C, 0 놓아. 알겠어? 이해하지? 그러면 이 새끼가 뭐 시기에 이게 정리가 될 거야. 자, B제곱. A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이거지? 그 다음에 얘는 A 마이너스 C의 제곱의 B제곱이죠? 더하기 K의 B, C제곱은 4C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4K의 C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A제곱, A제곱 2A제곱 맞아요? 여기 B제곱, B제곱, 2B제곱 그 다음에 여기 C제곱, C제곱 그러니 2 마이너스 4K의 C제곱이죠?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무게중심이니까 3분의 A, 3분의 B 해서 요새끼도 똑같이 이렇게 정리해서 또 계속 이겨. 정 모르겠으면. 알겠어? 야! 근데 저 9분의 1로 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9분의 1.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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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그, 빨간색 글씨. 이거? 아, 제곱이니까? 어우, 예리. 예리. 뭐하는 거야? 어? 계산 따로 와야지. 이해했어? 채우기 되냐? 네. 안 되면 질문해. 네. 계산 이래가 못할 것 같으면 세면 해달라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야? 20번? 자, A는 1, 마이너스 5자. B는요. 4, 마이너스 1인데 자, 에비를 M 대 N으로 외분점. 그게 어디에 있대? 1, 사분면이 있대. M 대 N 외분. M에는 자연스레. 한번 해봐. 자, M 마이너스 N분의 얼마냐? 4M? 4M. 마이너스 N이죠? M 마이너스 N분의 얼마냐? 마이너스 N 더하기 5N지? 이해돼? 선생님.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여라 이거 아냐? 되냐? 안 되냐? 그죠? 네. 저분이 좀 풀려나지네. 그죠? 저런 부동식 변형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A는 1, 마이너스 5니까 2.2 A B는 4, 마이너스 1과 옆점이 있죠. 그러면 1, 사분면에 가려면 M 대 N이니까 M이 M보다 크다는 거 보이지? 이해하네. 그죠? 그래서 넌 양수고 넌 양수네. 그래서 4M은 M보다 크죠? 맞죠? 맞죠? 4M 마이너스 N이 양수고 마이너스 N 더하기 5N도 양수죠. 이제 뭐라고 써있냐? N분의 1인 N분의 M N으로 나눠. 그럼 N분의 M은 4분의 1보다 크다지? 맞아? N으로 나눠. N분의 M은 뭐보다 될까요? 됐어 이제? 오미노 되지? 끝이에요. 지금 뭐 더 원해? 아 정리까지 해줘? 알아. 원하신 날짜 됐냐 이제? 네. 됐어? 어? 오미노씨 오미노씨 아 네. 오미노씨 선생님. 오미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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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분의 M이 1보다 크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N분의 M이 왜? 방금 전에 M이 N보다 크다는 거 그러니까 N 양수로 나눠주면 1보다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M이 M보다 크네. 어? 1이네? 야 그럼 이거 학교 문제 5타야? 응. 5위야? 근데 방식적으로 가도 되잖아요. 어떻게 해?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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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이렇게 있는데 1,123,4 3,4 5위잖아. 여기가 A. 4,4 여기 B. 여기 있잖아. 1,4,4 명 가려면 어? 1,4 명이 아니니? 어. 그러니까 M 대 N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 응. M이 N보다 커야 되는 거지. 맞죠? 방금 확실하지? 좀 나누면 N분의 M이 1보다 크다지? 근데 이거 답은 이렇게 해야 답 나오지 않드나? 맞아요. 그죠? 어 이거 문제 5리도 예리. 그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답이 뭐여야되요? 답이 2번이어야 되겠네 2번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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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리 영현이 예리 야 예리에서 박수 한 번 쳐줘 야 오븐아 아까 그런 대상 허접대기 같은 거 이런 걸 좀 잔잔한 거 똑같았다 못다지겠지 재밌지 자 A점은 영현아 예리 너 앞으로 예리 김영현 하자 알겠어? 예리 김영현 어때? 좋게 근데 말 안하면 좋은거야 예리 김영현 넌 뭐할래? 넌 근육 장수여캔이다 근육이 있다며 AP 대 BP가 몇 대 몇? 2대 3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이거 이 실험에 주문한 사람 누구야? 너 지금 많았잖아 29번이예요 아 29번 이거 뭐죠? 해봐 아폴로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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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다 AB로부터 거리비가 2대 3이지 그러니까 이 새끼 2대 3 네분점 2대 3 네분점 2대 3 네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야 이해해야 하네요 그 원을 구할 수 있죠 2대 3 네분점 해봐 네분점 5분의 마이너스 2에 12하니까 12잖아 그럼 2, 맞죠? 5분의 20에 15 35 그럼 2,7이네 맞노? 그죠? 그 다음에 매분점 마이너스 1분에 마이너스 2 얼마? 마이너스 12 그럼 13 13 맞아?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분에 20 빼기 15 마이너스 5 이거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맞죠? 예 그런데 이 동형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래지 맞아? 그러면 기울기가 2니까 y는 2x 더하기 k라고 놓고 넘어오면 2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 되는 거고 맞아? 자 원이 이렇게 있는데 기울기가 2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간지름과 같다 이해해야 돼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간지름과 같다 이해해야 돼? 그럼 중심이 뭔데? 2분에 15 맞아? 그 다음에 1 그럼 중심에서 직선 어? 14 14? 어디가? 14 14 여기 10 마이너스 2 아 14구나 좋아? 예리 좋아? 예리 후후 이거 리마야 너 아니면 8이야 맞아? 우루 5 집어넣고 8이 16 절대값 15 더하기 k가 반지름과 같다하면 k 두 개 나오겠네 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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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아야돼 이거 아플로링스 1 응? 이게 이렇게 해도 돼 p 를 x y 라고 놓고 알겠죠? p 를 x y 라고 놓고 4 bp 제곱은 9 a p 제곱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알아서 할까 알겠지? 네 31번 몇 번 31번 자 y 는 3x 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 는 3x 더하기 8 맞죠? 여기에 공시 접하는 원이 이렇게 있지 맞죠? 근데 이 원이 뭘 지난데요? 마이너스 2, 0을 지난데 이해되는데 저 원의 방정식 찾아봐 이런 얘기지? 자 질문 이 점에서 이 직선 이 직선까지 거리고 갈 수 있죠 평행선이잖아 그죠? 0, 마이너스 2 놓고 3x 마이너스 y 더하기 8은 0까지 거리 루트 10분에 얼마냐 10이냐 그럼 루트 10이죠? 이 길이는 이해해야하네 그럼 반씨름은 반씨름은 얼마지? 반씨름은 2분에 루트 10이죠? 맞죠? 중심 어디있어? 중심 중심 A, B 이렇게 놔도 되겠지만 딱 가운데 있지 중심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직선은 y는 3x 더하기 얼마 6이고 3 이 위에 있겠네 그러니 중심을 A, 몰아 놓을 수 있어 3a 더하기 3 이래줄 수 있어 이해하자 그러면 x-a 제곱에 y- 3a- 3a- 1,000제곱하니까 4분에 10 2분에 5 이해해야하네 근데 여기다가 이게 집어넣으면 A나오겠네 이해해야하네요 그러니깐 B도나오 겠죠? 두군데 있겠지? 이해해야하네 알겠죠 야야야야야 이게 그럼 최종쪽으로 최종적으로 이게 a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2,0 집어넣으면 맞지? 그래 놓고 a값을 구하지 말고 근계수로 풀어버려 알겠어? 근계수로 이 새끼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a 더하기 2의 제곱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3a 더하기 3a 제곱이죠 이해하나 안하나 이게 2분의 5지? 그럼 여기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뭐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중심의 좌표는 알파에 2알파 더하기 3이고 베타에 2베타 더하기 3인데 문제에서 원하고 이거 다 더하라며 맞아 안 맞아? 다 더하라니까 이거 3베타니까 3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그냥 이해하지? 자 됐고 32번 이거 뭐래? 문제가 그림과 같이 abc 여기 45도래 여기 직각이네 그림과 같이 abac인 이등변삼각형이래 이등변삼각형 여기도 45도래 넌 수직 맞노? 이해하노?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네 자 그랬을때 요 길이가 얼마? 6 맞노? 6 그러면 3 1 2,2 1,2 자 여기 2,1 요쯤에 그죠? 여기 2 여기 1이래 맞죠?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해서 여기가 1이래지 1 요 길이가 1,1 요 길이가 1,1 여기가 D,2 그 다음에 여기가 2 이렇게 있는데 점 뒤에서 점 뒤에서 요점을 찍고 요점을 찍고 이렇게 가는 무슨 경로 최단 길이고 아래지 저거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 점은 동점이 있는 선에 대칭하라 그랬지 이 점은 동점이 있는 선에 대칭 이해해야 하네요 요리가 안해 맞죠? 이해 되지? 그러면 요렇게 이어내면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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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갔지? 이렇게 이어내면 얘랑 얘랑 길이 갔잖아? 결국 이렇게 3개 더한건 이렇게 3개 더한거랑 같이? 이해해야 하네 그러니? 이거 뭐일 때야? 직선일때네 직선일때 요거 이게 아니죠? 해야 안돼요 이해하죠? 이거 어떻게 풀면 되죠? 좌표로 올려 그냥 자 이렇게 이거 X죠? 이렇게 이거 Y죠? 맞노? 그죠? 이렇게 오게되면 얘는 2,1이지 얘는 2,-2 맞죠? 이게 기울기가 빼기 1인 직선이죠? 너 1이면 너 1이지? 너는 5,1이네 맞죠? 얘? 자 이 새끼는 Y는 X지 그러면 얘가 5,1이면 얘는 1,5이지 두 점 사이에 걸고 하면 되죠 이해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점자표 문제야 점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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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야 자꾸 회피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드러나야 나중에 편하니까 C브래? 알겠죠?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더 자 A점은요 A,4죠? B점은 얼마죠? 3,1이래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한 점을 A 프라임 B 프라임 이라고 그랬어 그랬을 때 A,A 프라임 B 이거 B,B 프라임 B,B 프라임 A 이게 몇 대면 3 대 1이지 3 대 2 이해해요? 이때 A 값을 구하네 뭘 구하라고? A 값 어떻게 하면 되요? 그려봐 Y는 마이너스 X죠? 3,1 어디서 3,1 따자자 3,1 여기 있네 이게 B죠? 저 새끼를 대칭 뭐가 되죠? 3,1 Y는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야? 이해하죠? 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B 프라임이죠? 그거는 3,1이고 이해하노? 이해하지? 그 다음에 A가 어딘가 있죠? A가 어딘가 있어 그죠? 4 Y자표가 4 이 라인 어딘가에 A자표 갈게 있어 이해해야 해 그죠? A자표가 어딘지 모르겠어 A,4 그러면 얘를 이렇게 대칭하면 또 뭐가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이해해야 해 이해하죠? 어?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거한게 뭐야? A,A,A 프라임이죠? 자 이 삼각형 면적하고 이 삼각형 면적하고 맞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면적이 맞죠? 3 대 1이잖아? 둘이 높이는 같지? 높이는 같으니까 이게 3 대 2이지 이해해야 해 뭔 말인지 알겠어? 저게 3 대 2죠? 그러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얼마야? 불러 그래서 A 더하기 4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2지? 이거 루트 쉬운거네? 맞냐? 되죠 되죠? 자 그 다음에 저 밑에꺼는 루트에 얼마지? 루트에? 이거 거리에 얼마냐? 16, 32냐? 32? 인정해야 해 그럼 양전 이게 3 대 2잖아 그럼 제곱해서 풀면 되겠지? 너 이해돼? 아 오케이 끄세요 아 오케이 끄세요